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암미 오늘 마실거는 빨주노초파 색깔별 음료수를 준비했구요. 한번 맛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따라놓을게요. 일단 따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시크릿워터 구기자 농축액 산산배양극 농축액 히비스커스 추출농축액 식이섬유 미에로와이바 이거는 비타민 워터 비타민C, 비타민 B3, B5, B6 심지어 이번에는 녹차 비타민 너무 많이 탔나? 너무 많이 탔나? 이 제품은 파워에이드 비타민 3 B3 B5 B6 이동 비타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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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되게 맛있는 오미자 먹는 것 같기도 해요 진하네 자 다음 이대로 해봐 이것도 역시 진한 귤 맛 맛있어요 에너지 비타민 모터 아 앞에 거 두 개를 먹고 먹으니까 안 맛도 안 나 냄새밖에 안 나 자 녹차 내가 뭘 만든거지 너무 써요 우와 말도 안 돼 꿀뚱이야 얘는 적당히 타서 드세요 우와 잠깐만요 응 네 파워에이드 지금 진짜 더운데 시원한거 먹으니까 아 너무 좋다 자 3위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기대를 별로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국이자 응 냄새 괜찮아요 건강하고 좋은 맛 1 아 1 1등 2등 파워에이드 2등 이렇게 3등 1등 2등 3등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 아 근데 이거 그거 맞나요 휴게소 가면 휴게소 가면 휴게소 가면 막 오미자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파는 거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아 아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응 아 흥 으 아 아 으 으 5 으 으 으 으 으 아멘